띵동 랜선클래스 온앤오프 사이버올림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어도 한가지 이상 활용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요즘 매일 뉴스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라고 하죠.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AI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짜잔! AI 캔드, I 캔드, 내 손안의 인공지능 교육용 소프트웨어예요.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범교과 학습도 가능하고요. 몰입과 재미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꼭꼭꼭! 사이버 어울림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매력 포인트 첫째, 빠밤! 범교과 학습이 가능하다. AI 캔드, I 캔드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이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활동, 게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이나 활용 정도에 따라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알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저학년부터 이미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학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야 미래 사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바로바로 AI 캔드, I 캔드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에서 작동하므로 교육과정 적용과 활용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AI 캔드, I 캔드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기능, 윤리적인 영역의 교육을 골고루 실천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내의 메뉴를 순서대로 학습하면 인공지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메뉴 순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정보, 통신, 윤리, 도덕과 학습에서 바로 소개 영역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영역에서 준비하기 영역을 기계 학습에 대해 배운 뒤 학생들과 함께 적용하기 영역에서 인공지능 교육용 플랫폼의 일환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는 등 학교 학급별 특생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것도 좋은 인공지능 교육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AI 이해하기 활동에는 짱맞추기, 키워드 퀴즈, OX 퀴즈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학년 학생들부터 고학년 학생들까지 도움만 열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손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 AI 퀴즈에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면 해설까지 있기 때문에 전학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거꾸로 수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설명 영상과 도움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생소한 선생님들께서도 AI 캔드, I 캔드의 도움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복 학습, 복습이 가능하게 또 비대면 활용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참 유용한 소프트웨어죠.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전체 주제에 걸쳐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 제작 영상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저장, 공유 기능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언택트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학습 로드맵, 거꾸로 수업 영상, 자세한 도움말 등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 셋째, 빠밤!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2019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70%의 기업이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고 대기업의 절반 미만이 전체 범위에서 인공지능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한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진로 인성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여대 정재영 교수는 교육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육시라고 발표로 했는데요. 여기에 육시에는 핵심적인 개념 지식,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 융합 역량, 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I 캔두, 아이 캔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인재 핵심 역량 육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서기 단계에서 AI 윤리, 모럴 머신, AI 윤리 약속하기 활동을 통해서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나의 AI 윤리 지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차별금지, 정보 보호 등을 생각해 보면서 AI 윤리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멋진 학생들로 기를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 넷째! 빠밤! 몰입과 재미를 보장한다! AI 캔두, I 캔두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 뿐만 아니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인성의 내용도 풍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요. 또 각 영역별 다양한 게임형 퀴즈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도 가능하고요. 학습 내용 점검, 평가 도구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티쳐블 머신, 머신 러닝, 포키즈를 활용하여 교과, 사례 및 체험 활동도 구성되어 있고요. 배움터 내에 학생 참여형 웹과 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사용해서 체험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첫 인공지능 수업으로 각종 인공지능 체험하기, 인공지능 원리 이해하기, 실제 플랫폼 활용 실습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우리 학생들의 호기심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균형 잡힌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 잡힌 융합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퀴즈와 체험 활동으로 몰입과 재미를 보장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 다섯째 빠밤 시작부터 끝까지 AI 기존에 개발된 정보와 관련 교육 자료들은 많이 있으나 단계별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자료나 도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 산재된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니 적합한 자료를 찾는 선생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교육의 경우 교육 자료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바로바로 AI 캔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습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각 교과목의 평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담아볼까요? 에듀넷 티클리어에 들어가셔서요. AI 캔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 이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AI 캔드, I 캔드 미래영향 기르기 애플리케이션은 연포초등학교 김정지, 김수정 선생님께서 만드신 멋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고 균형 잡힌 인공지능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발명하는 창조자가 되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본 소프트웨어가 함께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멋진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